보장영상입니다. 촬영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포노입니다. 저는 오늘 스웨디쉬 기본 7 동작에 대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스웨디쉬 애플라지 저희 쓰다듬는 동작 있죠? 쓰다듬는 동작은 기본적으로 도포를 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. 전체적으로 끝까지 감싸서 돌아오는 동작입니다. 다시 한번 또 안쪽부터 길이끈 따라서 쭉 끝까지 두번째 문지르기 동작은 등 후면에서 적용했을 때는 등부를 크게 팔자 형식으로 문지르듯이 풀어줍니다. 풀어줍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